네, 서울에서 온 임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높이 들고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국원이 한치 앞을 모릅니다. 사회에 결단해야 수준이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좋습니다. 온 국민은 뭉쳐 하나로 뭉칩시다. 공사나 막아야 합니다. 태극기의 물결로 막아야 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킵시다. 애국으로 뭉칩시다. 꼭 탄핵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탄핵기가 전진합니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태극기가 희망입니다. 태극기는 승리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힘차게 듭시다. 여기 터져라! 외칩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노래 해주세요! 노래!